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배달을 하러 왔습니다.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TV 하우시아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업자 등록도 해서 본격적으로 하우시아를 분양할까 합니다. 이번에 처음 아이들을 분양했는데요. 지금 모습은 분양 완료 후 잘 도착한 이바냐를 잘 도착했다고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사진입니다. 다음에 TV 하우시아 검색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에 가입하시고 필요하신 아이들 분양받고 싶은 아이들 적어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거나 사진을 업로드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막 개업을 해서 두 건의 분양이 완료되었고 다행히도 분양하신 분들이 카페에 잘 받았다고 또 사진을 게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분양하는 아이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조직 배양된 아이들이 아니고 지땡, 다땡, 브이투땡님, 헵시땡님 이름 들으시면 다들 아시는 분들께 직접 분양받은 아이들이고요. 자구분리 후 잘 키운 아이들을 분양받아온 그 가격에 분양해드리고 있습니다. 군입대를 앞둬 아이들을 좀 분양하려고 합니다. 요 근래 군입대의 신체검사와 신청 그리고 곧 다가올 겨울 대비 배추 심기, 농작물 관리로 영상을 소홀리 올려 시청자 수가 많이 내려갔지만 현재 다시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현재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신 영상은 옥선 자구분리에 대해서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고요. 내일 만상 자구분리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 토끼 두마리는 요번에 아이들을 분양하고 산 아이들인데 제 목표는 청주 으뜸가는 동물농장 주인이 되는 게 꿈입니다. 원래 제 목표는 군대 제대하기 전까지 소랑 돼지까지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통하실 때 성령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어떻게 생각해도 demonstrated результат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참여합니다.